서울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안 0이고 나이는 33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궁금해 주셨어요? 서울에서 구매해서 잘 사용하다가 AS 부분이 있으면 AS 받고 이런 서비스 해주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용하시기 전에는 무호흡이나 코골이 증상이 많으시나요? 네, 무호흡 증상, 코골이 증상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인지한 상태로 원래 양아끼도 사용하는 상태에서 이 제품을 알게 돼서 상담받으러 서울에 갔었습니다. 양아끼 효과는 완전 코도 아예 안 굴고 무호흡도 아예 없고 아마 인터넷 검색해봐도 제가 충분히 검색해보고 이용해본 거라서 효과는 제일 좋았었습니다. 근데 다만 불편하죠. 원래는 양아끼만 사용했다가 바이오X 알게 되고 바이오X만 사용하다가 지금은 현재 다시 양아끼랑 바이오X 같이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Q. 바이오X는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많이 떨어졌고 지금 현재도 썼을 때 무호흡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같이 지침하는 분들이나 얘기 들어보면 무호흡은 거의 없는 걸로 보이고 그런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고 코골이는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Q. 바이오X는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효과는 사실 처음에는 아리까리라 해야 되나 그렇게 했었는데 사용하면 할수록 이제 처음에 이 세팅을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세팅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한 상태에서는 만족은 되게 하는 편입니다. Q. 바이오X는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워낙 호골이 관심이 많아서 이리저리 카페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검색 등등 해서 그렇게 검색으로 알게 됐죠. Q. 바이오X는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일단은 완성 제품이 아니고 제작 제품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단 믿음이 갔었고 맨 처음에 제가 홈쇼핑에 자기가 직접 본을 떠서 하는 그 제품도 할까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직접 상담받고 내 치아의 형태에 맞게끔 본을 떠가지고 한다는 그런 거에 좀 믿음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직스럽다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AS라든지 이런 후기들 보니까 그런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그것도 또 항목이 있죠. Q. 바이오X는 많이 없어서? kids 이거 없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서비스까지 보면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